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짧게 한절입니다. 성경 참 친절하죠? 별 얘기를 다 써놨다 싶기도 하고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담아진 의미는 단순히 에노틱한 그런 관점이 아니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면서 첫 공동체인 가정이라는 질서를 통해 하나님이 설명하고 싶고 담아내고 싶은 메시지가 이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주의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 사람이 어디에 제일 먼저 등장하냐면 창세계에 등장을 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죠. 사람을 창조하실 때 무엇과 무엇으로 창조를 하시냐면 남자와 여자로 창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순서를 보면 여기 사람이 했을 때 사람은 이쉬, 이 말은 남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표현을 사람이라고 해놨죠. 사람이. 남자가, 그렇습니다. 남자가. 새로이 누구를 맞이하죠? 아내를 맞이합니다. 이 아내는 이슈아, 하와를 얘기합니다. 이슈에서 뭐가 나옵니까? 이슈아가 나옵니다. 남자에게서 누가 나오죠? 여자가 나옵니다.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어떻게 나옵니까? 남자가 눈 멀뚱멀뚱 뜨고 있는데 옆구리 찢어가지고 생사를 열어서 갈비를 취합니까? 그렇질 않죠. 잠들게 하사. 성경에서 잠은 보통 뭘 얘기하죠? 죽음.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과정에서 벌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의 온전한 구속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완성되도록 설계를 하신 거예요. 아담을 잠들게 하사 여자를 만들었다라는 말은 이슈에서 이슈아가 나와요. 그런데 그 중요한 전제 조건이 죽음입니다. 잠들게 하사. 오늘 사실 이 본문에는 그 얘기를 슬쩍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사람이 이슈아 이슈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여 여기 맞이하다라는 말이 취하다라는 말이 창세계에 나오는 취하다 그러니까 남자의 죽음을 통해서 여자가 나오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신부가 탄생을 합니다. 신부는 누굽니까?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얘기해요. 자 이건 뭘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가정이라는 질서는 왜 중요한가 왜 그렇게 강조해야 되는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교회가 뭔지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장 투명하게 녹아진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늘 성경에서 같이 따라다닙니다. 기억나시는 대로 에베스소에서도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무엇같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남자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것이요. 교회와 가정이 늘 같이 가요. 그래서 그만큼 가정 공동체를 강조하는 겁니다. 또 볼까요? 사람이 새로의 아내를 맞이하여 취하여 그 말이에요. 그를 어디로 보내지 말 것이요? 군대로 보내지 말 것이요. 군대는 뭐하는 데 쓰는 겁니까? 전쟁 때 쓰는 거죠. 전쟁 그래서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홍해를 건너 나올 때 그 전체를 통칭해서 요호와의 군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또는 뭐라고 그러죠? 만군의 요호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예요. 군대는 뭐 한다고요? 전쟁을 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뭘까요? 단순한 물리적 개념으로 적이라는 상대가 있어서 칼 들고 총 들고 나가서 싸우는 그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군대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 것은 물론 전쟁이라는 상대 개념이 노가져 있지만 성경에서 전쟁은 의외로 다양한 용도로 관례상 사용합니다. 노동도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그 정확한 부분을 제가 한 군데만 읽어드릴게요. 욕기에 보면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노동이라는 말을 썼는데 사실 이 노동이라는 말이 전쟁이란 뜻입니다. 전쟁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인생살이가 뭐예요? 전쟁이에요. 우리는 늘 이 전쟁을 치르면서 군대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면 군대에 내보내지 말랍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니. 여기 직무라는 표현이 있죠. 직무 이 직무라는 말은 회막에서 수종들다 그 말이 인간은 늘 회막에서 수종드는 존재예요. 회막에서 수종을 든다는 말은 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전쟁 노동 회막에서 수종들다 제사를 드리다 이게 전부 같은 통합적인 개념이에요.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구약의 율법 제도 하에 매일 재물을 죽여서 재단에 가지고 나가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 씻음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살이에요. 그게 구약의 전형적인 그림이고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뜻밖에도 신명기 율법은 사람이 아내를 새로이 취하게 되면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받은 백성을 은유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전쟁에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어떻게 해요?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남자도 출산휴가를 받는 세상이 됐더군요. 어쨌든 좋은 현상 같아요. 그런데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라는 이 한가하게 다는 말은 파자 맞바람으로 쉴쉴 마시리나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모든 것으로부터 면제 시키다. 적극적인 개념으로는 자유쾌하다 그 말이에요. 누가 자유함을 얻고 면제함을 받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죽음으로 거듭난 신부가 성도가 모든 죄를 사안받고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구속받은 백성은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그 구속받은 은혜 처럼 새로운 생명을 이어가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라는 말 속에는 그런 깊은 영적인 창대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단선적으로 이해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아내를 새롭게 맞이하게 되면 그 남자는 전쟁터에 내보내지 말고 왜? 자손이 끊어질 염려가 있으니까 전쟁터에 내보내지 말고 아내를 즐겁게 하여 생산을 하도록 돼 있어요. 창조의 명령이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 말은 이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구속함을 잇고 생명을 얻은 신부들은 즉 오늘날 교회는 성도는 그 뜻입니다. 모든 율법적 제사의 제대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을 이어가는 열매를 삶속에서 나타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이어가는 작업은 뭘까요?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받은 구속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계속 전파하고 선교하고 열매맺는 삶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것을 이렇게 이 땅의 최소의 단위와 최초의 단위인 가정이라는 질서를 통해서 성경이 설명해 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오늘날 우리 실제적인 삶속에 어떻게 실현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는 최소 단위입니다. 여기에 모든 질서가 다 녹아져 있어요. 관계를 만드는 방법도 녹아져 있고 사람을 섬기는 방법도 가정이라는 질서 속에 녹아져 있고 사랑하는 방법도 배우고 참는 방법도 배우고 관계를 맺는 방법도 배워요. 그게 가정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고 사회가 붕괴되는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서 잠깐 공부를 할 때 교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30명 채 안되는 작은 학생의 수인데 코리안이 4명이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미국 아이들인데 미국 아이들이래야 다 교육자들이죠. 교수님이 무슨 질문을 던졌는가 하면 여러분 만약에 그 시간이 소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 아프리카 오지 어느 험한 곳에 분명한 음성으로 가라 명했다면 다시 결혼을 했다고 전제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는가 다 가야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아내가 그 소명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이때 이제 갑론을박이 벌어진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두 종류의 대답이 나왔어요. 첫째 대답이 뭐냐 하면 설득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 이게 제일 많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대답은 포기한다. 포기한다. 아내가 동의하지 않을 때는 포기한다. 그런데 네 명의 코리안들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에 여러분 예상이 거의 빗나가지 않을 겁니다. 무조건 간다. 무조건 간다. 설득이 안 돼도 일단 데려가서 설득을 한다. 이런 유형의 대답이 나왔어요. 크게 세 가지 대답이 나온 거죠. 그럼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냐? 누가 더 사랑하는 자일까요? 코리안들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너무 단선적으로 배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 예를 보면 한국 사람들은 어떤 스타일인가 하면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 나가지 마 그러면 저 마귀 새끼가 대본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몸 섞어 사는 남편도 그때는 원수가 되고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많은 젊은 아낙네들의 고민과 상담 가운데 신앙적인 문제로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건 절대 옳은 관점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의 가르침도 아닙니다. 미국 학생들이 그런 의견을 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우리보다 덜 사랑하는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방식에는 다양한 관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굉장히 흑백 논리예요. 모아님은 더예요. 대개 이런 사람들이 교육자들이 돼요. 그래서 문제가 많죠.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가장 함축적으로 배우는 기초공동체가 사실은 가정입니다. 부부관계를 통해서 늘 무엇을 설명하죠? 교회를 설명하고 그리스도와 신부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고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구속받은 백성들이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배우는 명령이면서 동시에 창조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온 땅에 충만하라는 그 창조의 질서를 가정이라는 기초공동체를 통해서 실현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성경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을 했는데 성경 한 두 군데만 먼저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문서 5장을 먼저 열어보세요. 자문서 5장 15절 너는 네 운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남이 운물 마시고 남의 샘물 마시면 안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운물 샘물은 전부 아내를 통칭하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자 16절 시작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량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네 개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시작 내 샘물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여기 정확하게 내 샘물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샘과 아내를 뭘로 봤습니까 동의어로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물 샘물은 전부 아내를 통칭하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운물 마시고 남이 샘물 마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르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시작 내 아들아 어짜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짜여 이반 계집애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시작 같이 봅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미련함으로 혼미하게 된다는 말은 정신이 나뉘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이 나뉘어지는 걸 뭐라고 그러죠? 의학용어로 정신분열 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성적인 표현으로 음행 또는 간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그리스도를 그래서 성경에서 보세요. 거룩이라는 개념과 성결이라는 개념은 같은 개념인데 이것은 관계 개념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다 성결하다 하면 어떤 개인이 갖는 갖춰야 될 동목으로 이해를 해요. 그게 아닙니다. 거룩이라든지 성결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상대방만 사랑하는 관계를 거룩 또는 성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유독 이것을 강조해요. 왜요? 경건한 자손을 두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명기 24장 5절 말씀 속에 1년 동안 그를 모든 책무로부터 면제시켜주고 자유쾌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후손이 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가정이라는 단위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대학에도 보면 두 종류의 과목이 있죠.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어요. 가정은 필수 과목입니다. 교회에서 집사직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한국계의 대부분의 문제가 교회를 가정보다 더 사랑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많아요. 잘 새게 들으세요. 교회를 가정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먼저 창설하셨어요. 교회가 덜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여러분 꼭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되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걸 가시적으로 설명하기 가장 합당한 장소가 가정이라는 장소이고 부부라는 관계입니다.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뭘 배우라는 거예요. 교회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늘 신명기 24장 본문을 가서 보십시다. 다시 설명합니다. 사람이 남자가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면 여기 맞이하다는 말은 취하면 그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구속받은 백성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그 안에서 거듭난 신부가 되었죠. 아내가 된 겁니다. 구속받은 백성이 그 뜻입니다. 그를 군대로 내몰이지 말 것이며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모든 책무로부터 자육해된다. 내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자육해됩니다. 면제를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장차 영원한 처소에서 이루어질 혼인잔치를 얘기합니다. 유한기시록 19장의 이야기죠. 어린 양과 이루어질 천상의 혼인잔치의 궁극적인 그림을 담아내고 있는 거죠.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를 영원히 즐겁게 하시려고 그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자 그와 같이 이 속에 이런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같은 삶의 원리를 가지고 가정이라는 최소 공동체의 질서 속에서 그 구속의 은혜를 드러내고 훈련하고 연습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남자분들은 특별히 집에 돌아가셔서 돈 벌어다주는 책임으로 아빠의 책임과 아내의 책임을 다했다. 남편의 책임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인격의 내면 속에서 향례처럼 드러나야 됩니다. 아내를 자문소에서 뭐라고 부르라고요? 암사슴 암노루 그런데 어떤 남편은 암태지라고 해요. 암태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암노루 암사슴 자기 눈에 자기 아내가 최고고 제일 이뻐야 돼요. 누가 뭐라 그러든 간에 그거는 객관적인 비교가 될 수가 없는 상대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유교라는 잘못된 전통에 찌들어서 아내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표현을 하면 팔불치 이라는 아주 잘못된 교육을 받아왔어요. 그 피해자가 저예요. 사실은 외국에서는 어디 파티를 가거나 교제의 장소에 갈 때 아내를 동반하지 않으면 하등적 존재로 취급을 해버려요. 그건 아주 고급스러운 사교 모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한국 남자들은 같이 어디 외출을 해도 남자가 앞에 가고 여자가 뒤에 종종걸음으로 뛰어가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아내를 자랑하고 아내를 존중히 여기는 것은 팔불출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한 바를 고급스럽게 드러내고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실현하는 질서입니다. 그걸 꼭 잊지 마시고 당장 이것은 오늘부터 가정 안에서 실천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고 물 좀 떠줄래 그러면 손이 없어 당신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두 그릇 갖다 줄까 그래야죠. 아멘 속으로 너나 잘해라 그러면 안 돼요. 저도 잘할게요. 저도 참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도 잘할게요. 여러분도 잘합시다. 가정이 화목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행복감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가정처럼 될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부부관계는 무촌이에요. 무촌이라는 말은 갈라섬은 그만이다 라는 개념의 이면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다 그 말이에요. 아내가 나예요. 나. 내 몸을 혐오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되겠죠.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아내가 나요. 나.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그런 배우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묶어준 배우자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의 가정 속의 위치와 책임을 위해서 그래서 가정은 언약의 공동체요 책임의 공동체요 헌신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삼일교회가 그런 가정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또 다음주 이보금을 온 땅에 증거하기 위해서 출발해야 될 준비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새벽이 될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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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